한글자막 by 김태운입니다. 한글자막 by 김태운입니다. 한글자막 by 김태운입니다. 이런 것도 껴줘야겠다. 그래야 있어 보이네. 약간 잘못된 느낌이네. 이거 뭐.. 뭐에 쓰는 건지 알아? 아니, 정확히. 웹툰 작가들이 쓰는 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있어 필름 자른 데가 여기지? 필름의 커튼 라인이? 여기를 떼고 이게 나가야 될 거야 열을 주면 이렇게 감싸는 거 이렇게 해야 여기를 커팅했을 때 안 뿌리지 그래서 여기를 그래서 다시 얘를 떼보는 거 거기 떼요? 뭐 떼요? 확실히 감싸는 게 자 이렇게 떼고 열을 줬을 때 이렇게 감싸요 그래서 이 정도의 주름들은 펼쳐서 여기는 내가 누르지도 않았는데 딱 감쌌지 네 이런 상태가 돼야 돼 그래야 안 뜨지 오히려 열을 줬는데 감싸니까 네 뜰 일이 없는 거지 음 그래서 이 태전의 주름 분산을 잘해야 돼 그리고 이렇게 일정하게 여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